근데 진짜 저는 언제가 제일 떨리냐면 진짜 떨려가지고 심장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올 거 같은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요리님 요리님 연주자들 연주 전에 뭐 하는지 무대 뒤에서는 뭐 하는지 궁금해요 어... 그럼 끝나고 뭐 하지? 일단 연주 전에 뭘 하냐면 드레스를 픽업하러 가요 연주를 할 때 입어야 되는 드레스 있잖아요 전날 픽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 그냥 픽업해요 나가는 김에 다 해버리자 해서 당일날 픽업을 하고 픽업을 하면서 어디를 들리냐면 메이크업하는 데를 들려요 그래서 그 날 공연할 때 해야 되는 가장이랑 그다음에 머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합니다 연주하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주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연주 대기자실에서 밥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소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밥 먹었어 먹었어 보여주기 식으로 아니야 아니야 밀만큼 베푼다 이런 느낌 그래서 밥 드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는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난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무언가를 하진 않아 왜냐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이렇게 조금조금씩 해보고 가볍게 그냥 손 푸는 정도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순 없고 왜냐면 또 그러면 손이 구두니까 그 다음에 나가기 직전에는 뭘 하냐? 저는 나이롱 신자인데 저는 성당 냉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우경 한 번 그어요 제발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한 번 이렇게 성우경을 일단 그어요 참 어이가 없죠? 믿지도 않으면 잘 믿 나가지도 않으면서 네 지 필요할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거뜨려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죄송해요 제발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한 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진짜 그게 다야 그러고 나서 그냥 밖에 나 그러고 연주를 해 연주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이 부분 틀리면 조지는데 아 어떡하지 아 제발 이거 연습한 대로 되라고 진짜 되게 어려운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진짜 집중해 그 전에 이제 시험 부분들이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때가 나오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은 거기를 완전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아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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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만약에 거기를 딱 제대로 연주를 했어 그러면 진짜 막 하하 끝났다 어 끝났어 끝났어 하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차분히 하고 가 근데 또 산 넘어 산이야 또 산이 있어 그러면 여기 틀리면 또 안되는데 또 엄청 집중을 해요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거기만 집중했다가 또 그 산을 이렇게 또 넘어 완벽하게 넘어 하하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왜냐면 어디도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대부분이 근데 만약에 그걸 이제 완벽하게 못하고 걸려 넘어져 그러면 이따가 엄마 얼굴 어떻게 보냐 아씨 이따가 선생님 얼굴 어떻게 보냐 아씨 여기 틀려 아 어떡해 이러면서 근데 정말 프로가 되려면 그 부분을 빨리 잊어야 돼 근데 난 그게 잘 안돼 아씨 그게 틀린 게 너무 신경 쓰여 근데 이제 빨리 잊으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죠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다시 큰 산 나왔을 때 그거에 이제 영향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거의 이제 끝나기 전이야 그러면은 하 오늘 뭐 먹지 아 이따가 뒷부리 해야되나 아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이따가 술, 맥주 마실까 아 소맥 먹을까 거의 끝나면서 그 생각을 해요 따란 하고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브라보 막 뭐 막 수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끝났다 와 이러면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따가 소맥 먹을까 소주 먹을까 밥 먹을까 뭐 먹을까 왜냐면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연주를 한 거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그 끝나면 진짜 갑자기 허기가 이렇게 확 이렇게 돌아가지고 왜냐면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배가 좀 자주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끝나고 이렇게 일단 나가 나간 다음에 다시 무대로 나오기 전에 어 또 나가야 되나 어 어떡하지 박수가 만약에 끊기면은 되게 민망해 내가 나가는 도중에 박수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어 괜히 나왔나 사람들은 나 더 보기 싫어하는 건가 잠깐만 이거 왜 카메라 하는 날 보기 싫어하는 건가 이제 나를 더 보기 싫어하는 건가 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박수 계속 쳐주셔야 돼요 끝나고 나면은 저 연주자가 다시 한 번 나올 수 있게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박수를 쳐주면은 연주자가 진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박수 받으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박수가 끊기면은 아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해요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혼자 연주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친구들이 이제 백스테이지로 다 와가지고 야 요르라 축하해 야 밥 먹으러 가자 똑같아요 그냥 여러 번 끝나고 뒤풀이 가거나 그러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삼겹살에 소주 이러면서 뒤풀이 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첫 끼 먹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다 똑같지 맞아 맞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주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 했던 거 악보를 한 번 이렇게 쑥 보면서 아 여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됐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번 쑥 돌아보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손 풀고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근데 진짜 저는 언제가 제일 떨리냐면 진짜 떨려가지고 심장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올 거 같은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무대 나오기 직전 와 진짜 너무너무너무 떨려 제가 무대에 한두 번 서 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 번도 안 떨려 본 적이 없어요 매 무대가 다 떨려요 이게 내 무대가 아니고 남을 이렇게 받쳐주는 무대도 떨리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만났을 때 했던 연주대도 엄청 떨었어요 진짜 안 떨어야지 안 떨어야지 했는데도 와 진짜 막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무대 이렇게 문 열어주고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진짜 막 진짜 심장 너무 터질 거 같아 그러고 오히려 딱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 한 번 확인하고 그게 객석에 계신 분들은 객석이 너무 어두워서 나는 안 보이겠지 하는데 다 보임 진짜래 거기가 은근 다 보여 그래가지고 아 쟤 저기 앉았구나 음음 뭐 이러면서 일단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는 절대 확인 안 해 왜냐면 그랬다가 아 진짜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안 돼 왜냐면 그랬다가 이제 나 만약에 실수라도 했을 때 엄마 쪽에서 뭐 엄청난 이게 날라 올 거 같아 어... 사실 내일 내일이 뭔 날이냐면 어... 저희 우리 엄마 황감 아우 왜 맨 앞에 앉았어요 진짜 그래서 음...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 안 하고 그냥 대충 한 번 앞에 누구 앉았는지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 연주를 시작하면 안 떨려요 근데 어쨌든 연주 전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떨려요 연주하면 오히려 아... 시작했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딱 하는데 연주 전이 오히려 더 떨리는 거 같아 맞아요 연주 전에는 얼어 있습니다 굉장히 웃음이 잘 안 나요 궁금한데 콘트라베이스 분들은 배기실에서 발만까지 오케스트라 할 때 오케스트라 할 때 물어보는 거죠 오케스트라 연주 때 왜냐면 콘트라베이스가 여러분 너무 커서 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대에 놓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어... 글쎄 나 콘트라베이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암튼 활만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아요 무대에 항상 악기가 있으니까 얌전하시고 이 암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